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100억 원 이상의 범죄 혐의가 적발된 부산의 한 유치원에 대한 재판이 1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비리장부까지 등장했지만 재판은 하세월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유치원입니다. 일가족이 부산에서 6곳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곳입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3년 동안 조성한 비자금 액수가 무려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품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될 비용을 편치하거나 또는 해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118억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이후 검찰은 118억 원 가운데 97억 원이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치원 설립자를 기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리장부가 최근 추가로 등장했습니다. 식자재와 인건비, 공사비 등을 부풀려 업체나 교사에게 돌려받은 내용도 추가로 나왔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일일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재판 진행이 더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일단 유치원이 한 6개 정도 되고, 6개 유치원에서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를 들면 양적인 천면이나 그런 내용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비리 혐의가 적발돼도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해당 유치원 학부모 300여 명은 유치원 설립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